네 안녕하세요. 길성희윤 선생님입니다. 2015년 고1 11월 모의고사 34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주제부터 먼저 보죠. 업무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. 주제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주제문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죠. When we discuss the idea of responsibility. 이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책임감이라는 뜻이죠.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논의할 때 여기서 업법 하나만 좀 보고 가죠. discuss라는 단어는 discuss 자체가 무엇에 관하여 논의하다라는 뜻입니다. discuss 자체에 about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discuss 뒤에는 about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about 나오면 안됩니다. 자 그다음 우리는 need to make a distinction. make a distinction 중요한 말이죠. 구별하다라는 뜻이요. make a distinction은요. 그냥 한 단어로 보면 distinguish. 이게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. distinguish. 구별하다. 아니면 make a distinction. 똑같은 말이고요. between responsibility and moral responsibility. 일반적 책임이라는 것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된다.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. okay.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2번 responsibility. 그냥 일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is when one takes on a task or burden and accepts the associated consequences.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음... 여기서 왜는요. 뭐뭐할 때이다. 이렇게 어... 약간 약간 좀 이상하죠? 그러니까 여기서 is를요. 음... 약간 comes 이런거? 이런 단어로 좀 바꿔볼게요. 여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문맥상... 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온다 이거예요. 온다 발생한다 이거죠. 언제 뭐뭐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. okay. comes라고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이 문장을 구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써보자는 거죠. okay. 그래서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온다 언제 뭐뭐할 때 이렇게 보시고요. 어떤 사람이 원은 그냥 어떤 사람이 takes on a task or burden 어떤 일이나 어떤 부담을 지울 때 자기가 떠맡을 때 take on a task or burden 이 정도 이런 뜻이죠. 단어 알아두시고 떠맡다. 자 그리고 accept 받아들일 때 뭐를요. the associated consequences associated consequences 알아두세요. 관련된 여기서는 associated가 관련된 결과를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거기에 나오는 어떤 결과든지 간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그냥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. okay. 이해 가시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법도 좀 보시면은 여기에 takes on accept 이렇게 병렬 구조라는 것 알아두시고요. 됐죠?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자 이 예시는 뭐의 예시냐 하면은 responsibility 예시예요. 예를 들면 if you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동격이요. 어떠어떠한 책임 이런 거죠. organizing a conference for work. 어떤 일에 대한 conference. conference라고 하는 것은 회의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회의를 조직하는 그러한 책임을 떠맡게 된다면 then 그렇다면 you not only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러니까 take on the task of organizing the event 이 행사를 조직하는 일 뿐만 아니라 you are also taking on the responsibility of which outcome 이에요. 이 결과까지도 이게 이제 빈칸 나올 수 있겠죠. 결과라는 단어가. 이 결과까지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. 있어야만 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아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말이죠. 여기서 여기에 for example는요. 연결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요. 연결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요. 그 다음에 삽입 나올 수 있어요.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. 그리고 이것의 예시는 그냥 responsibility 예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. 그리고 결과도 받아야 된다. 자 이 말. 여기서 consequences. 결과라고 했죠. 이거랑 이거랑 같이 연결시켜주면 되겠어요. ok. 자 그 다음에 웨더는요. whether it is a success or failure. 이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지 간에가 되는 거죠. ok 됐죠.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치문 있는데 요것도 좀 봐두세요. 여기 원래 then you not only take 이 부분이죠. 요 부분인데 이거를 not only를 앞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꼭 이 지문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나오는 도치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세요. not only가 앞으로 빠지게 된다면 do you take 이렇게 도치가 발생할 수 있다. 발생해야만 한다. 알아두시고. 변형될 수 있다면 변형돼서 이 엿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충분히. ok. 자 그 다음. this is responsible. 이것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이다. 책임이다. 자 이제 반면에 내용이 바뀌어요. 역시 문장 삽입 나올 수 있겠죠. moral responsibility.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it's responsibility. 책임은 맞는데 based on one's moral code. moral code는 도덕률. 어떤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신념 같은 걸 말하는 거죠. 도덕적 책임. 여기서 근거한 그것에 근거한 책임이다. let's say that. let's say that.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 이거예요. none of the speakers can make the conference because of a big storm. none of. 아무도 뭐뭐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.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. 여기서 컨퍼런스 아까 한다고 했죠. 컨퍼런스 여기서 한다고 했죠. 자 근데 make는요. 만들다 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참석하다 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make는 참석하다 라는 뜻 알아두시고요. 그러니까 어텐드에요. 어텐드 쉽게 말해서. 어텐드 뜻이고요. 이 회사 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. 뭐 때문에? big storm 때문에. 오케이. 그러면 you are responsible for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nference. 당신은 이 회의에 성공과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. 자 그러나 you may not be morally responsible for its failure. 이 실패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자 내가 사람들을 못 오게 만든 게 아니에요.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big storm 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못 온 거죠. 내가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못 와서 회의는 실패했어요. 그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게 맞아요. 자 그렇지만 내가 못 오게 일부러 한 것이 아니죠. 그러니까 난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. 이거 이게 되는 거죠. 이해 가시죠? 그래서 여기서 보면 you may not be morally responsible for its failure. 그 실패에 대해서 내가 그냥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도덕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. 이해 가시죠? 내가 내가 이렇게 맞는 게 아니니까. 근데 반면에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사람들을 막 배 타고 들어와야 되는 곳인데 배를 끊어 버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잘못을 해서 사람들을 못 오겠다면 그렇다면 도덕적 책임까지 또 있는 거겠죠. 그렇죠? 그렇게 봐 두시면 되겠죠. 어쨌든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? 비교해야 된다.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. 그냥 Responsibility와 도덕적. 이거는 이것과 어디 있죠? Moral Responsibility.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. 그 차이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. 그 다음에 어법도 좀 중요합니다. 어법 이 부분 중요했고요. Discuss About 안 나온다고 했죠. 여기 도치될 수 있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. 그 다음에 연결사나 아니면 삽입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. 됐죠?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. 여기 Make가 도착하다 참석하다 이런 뜻이라는 것 알아두시고. 여기까지 34번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